왜 이렇게 건들건들어? 와, 이경 씨! 이거 봐, 왜 놔? 너무 오랜만이야. 정말 이거 어떤지 모르겠다. 전형적인 희극 인상이야. 전형적인 희극 인상. 왜, 어디서 봤어요? 뭐, 나를 몇 번 봤는데? 내가 너무 방송 어디서 봤지? 우리 챌린지도 같이 했잖아. 어디서? MBC 앞에서 라디오 하고 있는데. 그 사람이에요? 지나가는 시민 붙잡고 했다고 생각하는구나. 아니, 메이크업 하니까 다른 사람이다. 그때도 메이크업 했어. 둘이 친구야? 아니, 지금 맞먹긴 하는데. 오른 길에 너 뭐 흘렸더라, 그 아래. 오빠구나. 너 아까 이거 네 거 아니야? 얘 나가. 아, 이거. 진짜로. 이리 와. 야, 앞에. 야, 도라이다. 저거 뭐 하는 거야? 이경이는 변함없는 도라이야. 와, 이 갈비야, 너. 월살이야. 서로가서. 어, 나랑 동갑이네. 팔팔? 팔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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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경이 하고 제가 가위바위보 할게요. 한 명씩 뽑으면 되나요? 그렇죠. 하나위바위보. 저 제시요. 저 제시요. 재밌겠구나. 역시. 역시. 야, 오늘 그림 좋다. 자, 그러면 나는. 권윤. 오케이, 좋다. 좋아. 이상형. 오케이. 저희는 철저하게 남성팀으로서. 이번에 강력하게. 남자야, 당신. 아니. 아니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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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. 잠깐만. 야, 나 먹둘 건데. 아, 나 저거. 아니, 이거. 이거 아껴봐. 이거 나 두 건데. 야, 펴줘. 야, 이거 펴줘. 펴줘. 엉덩이로 깔고 앉아. 아니. 야, 그러면 너 빨테에. 거기 꽂힌 거야? 빨테에 꽂힌 거야? 아니, 사고, 사고였어요. 아우, 잠깐만. 괜찮아, 확인해 봐, 확인. 아, 찢어진 거 아니야, 거기? 아니, 엉덩이가 중요하지 않고 커피가 중요하다고 그러고. 그래. 야, 내 돈으로 직접 산 건데, 저거. 내 돈 내산? 내 돈 내산. 오빠, 그렇게 돈이 많아, 내산. 뭐라고? 형, 1조 모았다는 소문이 있더라. 입 닥쳐. 야, 이제는 뭐. 뭐, 얼마나 갈지 한번 보자.